뭐 하는 거야? 문 좀 닫아줄래? A차 시작할 거야. 전학생이니까 설명이 필요하겠지. 우리 반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A차 시간에 게임을 하나 해. A등급은 몇 가지 특권을 누릴 수가 있어. 아래 등급이 A등급을 거스를 수 없는 것 그 중 하나야. 자세한 건 차차 알게 될 거야. 이렇게. 문 잠가야 되니까 빨리 나가. 1분 안에 안 나가면 그냥 잠가버린다. 제가 반장, 서도아. 피라미드 게임. 쉽게 우리끼리 하는 인기 투표라고 생각하면 돼. 강제성은 없어. 게임 어플이야, 깔아도. 설치 암호는 R-A-N-K야. 갈게. 표를 많이 받은 순으로 A부터 D까지. 각자 등급이 정해질 거야. 이건 이퀄 반 안에서의 서열이야. 그리고 열의 등급 F. 영표를 받으면 F가 되고 F는 A의 정반대라고 보면 돼. 돕기 위해서. 투표는 1인당 5표씩. 싫으면 어플 삭제하고 나가줘. 대신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은 표를 받을 수 없어. 강제성이 없어? 한 사람이 한 번에 다섯 명한테 투표할 수 있어. 그럼 지금부터 제13회 피라미드 게임 시작할게. 있지. 글쎄. 영리한 것 같던데. 생각보다. 그치. 성수지가